반갑습니다. 칼만나는 tv 입니다. 오늘도 또 오픈런으로 구독자분이 방문하신다 하셔서 또 돌돔을 한마디 이해하겠습니다. 한마디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구독자분은 진짜 저희 가게에 거의 홍보대사이십니다. 홍보대사. 본체 많이 홍보해 주셔서 진짜 제가 정말 감사한 구독자분 한분이십니다. 가만히 있어. 보이십니까? 사이즈는 2kg 50kg 걸립니다. 2kg 보시면 됩니다. 아드님. 따님. 그 다음 사모님. 이렇게 내보내서 오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2kg짜리 이 녀석이 또 월요일날 6분 이제 뭐 대구 서울 이런곳에서 이제 6분 모이셔갖고 부부동반으로 돈소문을 드시러 오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와 멀리서 오셔가고 또 그분들도 신경이 많이 쓰여서 제가 좋은걸 또 드린다고 했는데 큰 녀석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이제 이 2kg짜리를 예약을 제가 쓰러 드릴까 했는데 또 여섯분에서 오셔가고 이 2kg짜리 조금 모자라죠. 모자란 감이 있는데 이 녀석 한 마리랑 강도다리를 두 접시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뭐 그렇게 되면 가격이 2kg 24만원에 강도다리 두 접시 7만원 하면 31만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월요일날 오시는 구독자가 사장님께는 아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1.5kg짜리 두 마리를 3kg 36만원에 그리고 강도다리는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가격은 5만원 차이라도 5만원 차이에 뭐 돌돔 이 녀석 몇 kg를 더 드시는 거니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천천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시는 분들 돌돔도 정말 좋은 녀석으로 두 마리 빼놨습니다. 자 이런 녀석은 자주 드실 수 있는 게 아니죠. 광호부락처럼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오시는 분도 이왕 드시는 거 돌돔 실컷 드시고 다른 해는 이제 광도다리 같은 거는 이제 맛만 보시는 게 맞다면서 그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런 사이즈 돌돔은 태어나서 두 번 밖에 안 먹어봤습니다. 월요일날 오시는 구독자 분께서 뭐 서비스로 이제 도달이나 그런 거 드린다고 하니까 아 안 남는 거 아니냐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안 남는 장사는 없습니다. 다 남습니다. 뭐 얼마를 남기느냐 그 차이지 이제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과 같이 공짜가 회를 먹어도 그게 다 남는 장사입니다. 왜냐면 뭐 또 그 사람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아 여기 회 잘 쓴다 맛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그게 거미줄 거미줄처럼 퍼져서 또 손님이 늘어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뭐 하나의 맛있는 거에 꽂히면 거기에 일주일에 두세 번 계속 가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딱 마음에 안 들면 또 안 갑니다. 그래서 장사라는 게 이 먹는 장사라는 게 계속 또 장사를 잘 되는 자기가 잘 되게 유지하는 것도 힘든 거 같더라고요. 정말 이 요식업 장사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이 요식업 장사 정말 힘듭니다. 이 요식업 장사 참 이 요식이 자연산이면 이 쓸개가 값어치가 있는데 쓸개가 이렇게 큰데 자연산이 아니라서 아깝습니다. 이 같이 사냥하는 저는 선배가 이제 또 그 선배의 선배를 모시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분이 또 진짜 이 돌돔 돈막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이고 부담됩니다. 또 그래 또 자연산 돔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이 양식 오종을 사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죠? 이따가 대표낹 一次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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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또 어떤 분이 볼살 이걸로 자연상에는 볼살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구요 그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륜을 먹고 자라는 녀석들과 자연에서 돌돈 같은 경우에는 각각류나 그런 걸 깨물으니까 턱 움직임이 더 많아서 딱 듣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 하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자 지금이 한시 반 좀 넘었습니다 4시에 이제 썰어 드려야 되니까 한 딱 2시간 반 정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조금 흠질이 안정이 되겠죠 자 5분만 5분 전 일단 잡아놔야 됩니다 지금 뭐 2층에 손님들이 미리 우르르 앉아계시기 때문에 자 자 자 자 이제 자 그래서 고춧가루 저 면허탄과는 저 면허탄과에 살짝 멍이 들었네요 그래도 속살은 거의 뭐 변신을 안합니다 선별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잡아갈 수 있는 고춧가루 저는 배가 너무 위에서 조금 말없이 빨래 가겠습니다 정신없다 정신없다 정신없는 그릇 정신없는 그릇 정신없는 그릇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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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부터 고기를 잡고 5분도 쉬는 시간이 역시 달려 이제 시작인데 체력 방전됐습니다 방전 큰일났다 완전 방전인데 자 이거는 이거하고 썰자 자 편집 예 흰 고춧가루 고춧가루 중리 15개가 들어와서 우와 와 이 맛 반죽식 상은 어디까지 나갔네? 상은 마지막 한길래 두진다고 다 상 다 나갔어요 앞선 다 나갔어요 정신은? 정신, 지금 더동까지 아직 안 나가요 더동 앞에까지도 안 나가요 상은 안 나갔네 생선 value 젠장 신랑, 물고기 쪽시간만 우야 우야 매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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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맛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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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양 pit 고춧가루 고추 연 knots 이제 고춧가루 이렇게 특수 부위부터 해서 두 접시 나왔습니다. 돌돔 2kg짜리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